탁 탁 탁 탁 하나만 반복 하.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스페셔버스 한 번 봐 따다다 아이고 아 까비 아 아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아 아 아 아 눈 터고는 거 아니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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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아이 피 1 와 이걸 줬네 이씨 아 공부 충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뭐 이 대참사를 뭐야 이거 뭐야 이 대참사는 아 이게 왜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이다 눈 눈이라 말해줘 아 니 살았구나 죽은 줄 껌 없다 껌 없다 아 눈이 없다 아 잘못했어 눈 나 껌 많을걸 나 껌으로 가자 오르마 껌 진짜 많다 죽겠어 와 멋이 세 개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와 멋이 세 개 베이지 너도 하면 어쩔을래 내가 만들고 내가 아 너도 나를 같이 맞는거잖아 이거 그 뭐야 뭐해 죽는 멀티끼 각이다 이거 뭐야 아 아 왜 이런 시련이 중적 중적 앰 아 앰프 시원하게 뜨겁게 쓰니까 숭이 안맞은 아 아 아이스 앰프 해라 아이스 앰프 시원하게 아이스 앰프 시원하게 아이스 앰프 해라 지는 빨간색 와 진짜 여기 눈 없다 검이다 검 또 검 나 검 갈게 여기 아 총들 있어 총 아 뭐야 둘이야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왜..왜 이걸 뛴다고? 왜 이걸 뛰시네? 뭐야 이거 왜 이걸 뛰시네? 뭐야 이거 눈은 아예 안오네 이거 볼 생각이 없는데? 중 하나만 대한명 멀티길! 스페셜 버스 한번 봐 아이고 아 까비야 앵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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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야 누구야 교수야 아 오오오 컴보 위랑 검적 패스나요? 컴보 위랑 검적 패스네요 어 있다 검적비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 갈게 야 이기자 그냥 검 무리하면 안되겠다 요새 지금 다른 방송도 거의 다 그래요 거의 웬만하면 거의 다 그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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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예 요새 시청자분들 거의 다 그러세요. 예 라이브는 못 보고 있어요. 제가 오늘 영상을 못 올렸어요. 근데 죄송합니다. 오늘 제가 편집 그 자막 넣는 연습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좀 귀찮다고 하기보단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할게 되게 많더라구요. 아이고 삥을 푹 삥 까버리네 우리 편. 야 철빡 조심. 박스 확인해. 이제 마루 있다. 쪼금인데? 쪼금이 막히지. 하아아아아아나. 어? 왜 나가. 쪼금 나왔네. 눈 뺐다 이거 없다 바로가 될 때 거울배? 주문~~ 푹 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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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 쁘 쁘 아 아 아 아 아 뭐야 와 이 뿜 뭐야 아 아 아 미션 완료 아 아 이거 나 고마워 와 아 피! 와 좀 쌓아주지 아 이거 둘다 개피인데 마루도 개피 와 씨... 아 이거 안죽네 아 200빨 빠르는데 뭐야 어디서 죽었네? 언제? 뒤치기! 뒤치기! 주웅! 우림피어님! 뒤! 이 암만 벗이네 어 저품도 개피인데? 핀벅산이 개피인데? 와 아깝다 씨 검 말고 딴 데 와줘 우림아 그냥 검 가지마 네가 죽으면 안 돼 이거 오우 어 기다려봐 나 죽 밀렸거든? 기다려봐 어? 아... 우리 또 핀깐인데 천하님 정말... 아아... 나... 흠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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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야 네 무료하면 안 돼 이번에 누나 눈... 적배 가자 이거 네 죽으면 안 돼 적배 갔는데 우리패에 뒤에서 핀깐어 어 우리패에 핀깐어 이 천하님 이사람이 계속 우리패에... 전전물물 핀깐어 뒤에서 뒤에서 나... 나 눈적 B 하나 있거든? 폭 조심해 너 마루... 왜... 그쪽도 있어 어 나... 야 가자 오르막 한 발 가자 이리 와봐봐 나 핀 있거든? 우선 마루 같이 먹고 핀깐고 가자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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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아... 빨렸다 나도 나이스 이겼다 그래도 와 다행이다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이겼다 그래도 와 다행이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